개그 뭐있냐고 말하는게 실례야 야 너 태프 몇개 있냐? 라고 얘기해야 약간 좀 저기야 아아 흐흐 존중 배려 약간 이런 느낌 친구 팔았어요? 그럴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친구를 팔아먹다니 양심이 없으시네 응 너 태프 몇개 있냐 응 태프 몇개 있냐 어어 이따가 풀매나 할려? 이러면서 아니 그게 고수들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러게 그래 일상이야 어쩔 수 없어 아 오빙 봐 아하이 아이쿠 쑥 쑥 어 아이고 톨리고 아이고 쌀기 안들어왔으니까 한번 더 반응이 좀 있었다 레이즈 안만들어 잡기 어퍼 들어오면 어퍼 용포 어퍼 포키 진작 포기 한번 더 한번 더 따닥 포기 들어온다 그렇지 설마 그걸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난 욕할거야 어 야 쌍욕과 할거야 병신인가요?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딴 그래픽 쪼가리에다가 돈을 사시나요? 그 돈 나한테 주시면 안될까요? 후원 얼마든지 받습니다 내가 철권 알려줄게 하면서 크게 오신 이득이 아니 이득은 뭐 돈 쓰는 거 뭐 지 마음이 없지 상관없지 개오바야 어떻게 돈을 써도 이런데다 돈을 쓰냐 아이고 막았는데 아이고 막았는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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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그 그렇지 아쉽다 그냥 막힐 것 같습니다 막힐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게임 조금만 집중 좀 한번 할게요 채팅창 잠깐 뭐 볼 수 있습니다 치킨 아이고 자원인데 저거 자원인데 저거 사이트 원 투 세이 으흠 원 원 투 다이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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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강의가 시작됐나요 벌써 채팅방에서는 강의가 시작됐네요 나는 그러면 그러면은 잠깐 게임좀 해도 될까요? 흠 제 게임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반격쟁이 아스카들은 치킨을 때려줘요 치킨 치킨 아 치킨 먹고싶다 아아씨 저게 나오네 키워드콥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마술줄이야 그냥 썼는데 스피니까 있다 터치면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아 아 아 아 들케로 들어갔어 저거 아 아 호식하셨네 그럼 하필 근데 그 킹 시간에 그런걸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아 아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잘한다 아 아이 씨 양잡했는데 미친 저기 저 딴게 나가버렸어요 양잡했는데 씨 욱 엎다 아 오늘 금요일이지 아 친구 불러가지고 치킨아 먹어 잘한다 이번엔 아.. 새롭게까지 아 앉았다.. 언젠가? 우메인 멤버요? 요새야 뭐.. 요새.. 요새는 없어요 요새는 없어요 다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저한테는 친구가 한명밖에 없습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가 한명밖에 없어 집 근처라 공교롭게도 둘이 또 술은 잘 안마셔요 근데 또 담배는 피워가지고 서로 같이 붙어만 있으면은 담배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아 담배맛이 그렇게 재밌어 아 맞다 여러분들 저 유튜브 배너를 새로 갈아 끼웠습니다 아는 지인이 유튜브 배너 만들어주겠다고 해가지고 부탁했더니 깔끔하게 됐더라구요 아이아파라 아이아파라 썸머스 이걸로 가다 치 아이아파라 아냐 철권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냐 다 제각각이에요 당연히 뭔 술 많이 먹고 저기 한개 있어 그냥 다 제각각 있어 아이아파라 술 먹을 돈까지 게임에 꼬라박는 사람도 있고 철권은 뒷전이고 그냥 애들 만나는게 좋아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지 아이아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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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즈 안만들어줘 어퍼 저 역해요? 오리오리님이라고요 트위치에서 가끔 철권하시고 그림 많이 그리시는 분 계세요 아이아파라 부탁드렸더니 그려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구독권을 걸고 그리시는 것 같더라구요 나는 미리 받아서 다행이지 아이아파라 아파라 아파라 에헤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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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이아 하이킥 콤보가 저기 끝이야? 어우 위험하다 어우야 잘하신다 어이차 아이아 아 괜히 했다 야 이거 괜히 했다 뚱땅 앞으로 밀어 아아 잘하네 전 안씁니다 보시다시피 아이아 나왔어요 아이아 아이아 잘기게 이지 선다 안하고 아 길다 안하고 아이아 어우 잘했지 자원 안 나왔어 나 자원 넣을 줄 알고 개쫄렸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들 하던데 잘 하키를 잘 쓰는 사람들은 어 버튼 한 몇개 늘어나도 그냥 잘 쓰더라구요 네 나는 게임할때마다 쓰는 그 저기 내추럴 버전이라고 해야되나요 딱 커펌 커스터펌 안한거 그런거를 좀 약간 중요시 여겨가지고 환경같은게 크게 뭐냐 막 벗어나가지고 것 같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그냥 맵 맵모드라든가 부금같은거는 내가 내가 빡쳐가지고 쓰는거지 괜찮았으면 나는 모드같은게 별로 안 깔았을거야 잘해 아 횡수 돌았는데 닿지않았어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옆에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옆에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다 왔어 다 왔어 막았다 타다 가 나 너 치키잡고 마무리 아니요 저 처음도 맘치가 안들어서 처음부터 바꿔버렸어요 연간 삑사리가 간사팬لب 앙사ashing가 다행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거 이건 내가 지금 좀 약간 미스가 좀 심했어 바닥을 떼기? 아 바닥을 떼기 왜 안들어가? 밀어넣냐? 아파 갈게 아유 위험하다 뒤양잡같은거 나가야겠네 그렇지 안나와요 막히고 딜캣 없구요. 막지도 않아요 자사하면 아파 어퍼컷 드래곤 어퍼컷 빠지 어파컷 썸머설드 굿가리 샤바라 빠빠빡 뻥 진짜 특히 부금도 부금인데 맵은 그 눈을 좀 때리는 듯한 약간 그런게 있어요 그니까 몇개 마음에 안드는게 화산맵같은 경우는 되게 눈이 아파요 진짜 멀게가지고 근데 만약에 커스터마이즈도 빨간색이라? 그럼 진짜 더블로 누냐고 더블더블이야 아이야 아이야 이게 중요해 사원맵도 사원맵은 이게 맵이 가끔 그림자쪽으로 가면 되게 안보여요 진짜 안보여 내가 내 캐릭터도 구분 못할 정도로 안보여 드래곤데스트도 마찬가지구 드래곤데스트는 심지어 B도 오잖아 나중에 B오면 더 안보여 아 야 아니 그래서 그것도 밝은 걸로 바꾼거에요 내 캐릭터가 잘 보여야되는데 안보이니까 아 아 맞다 이건 좀 뻔했다 지지겠는데 바닥딜 저 옛날 옛날 벽컵인데 완전 옛날 파이브 디할때 특정 상황에서 저런걸로 마무리하는거 있어 파이브 디핀 아 구직이 들어가시는데 이거는 아 아이고 잘했다 어우 야야야야야야 이건 아닌데요 아이씨 위험해라 아이씨 위험해라 아 히트 확인 하긴 그거는 지금 저기랑 좀 다른거 같은데 나는 내 시각적인 효과때문에 불편한게 좀 몇개 있어요 맵들이 7.0대에 비해서 너무 좀 색감이 또 병신같은것도 있고 그니까 7.0이랑 최대한 맞춰볼려고 했는데도 별로 효과를 크게 못본것 같아가지고 모드들을 많이 쓰고있고 구금은 뭐 말안해도 아시잖아요 진짜 역대 최악이죠 철권 구금영화사 내가 봤을때 철권1이랑 비교해봐도 진짜 손색이 없을정도로 퀄리티가 구덩인것 같아요 칭찬 1 칭찬 2 제작진 칭찬 2 칭찬 2 칭찬 2 칭찬 2 칭찬 2 칭찬 1 아이세 에헤헤이 아이와 아 맞았는데 제가 눌렀네 바보인가요? 하나 둘 나이스 좋아요 리로이 부급 나오는거요 데레곤네스츠에서 리로이 상대일때 마지막 라운드에 리로이 부급 나오잖아요 그 리로이 부급 빼고는 다 부대기라고 생각해요 뭔가 딱 맵하면 배경 이미지나 이런게 떠오르야 되는데 보통은 안 떠올라요 너무 부대기들이랑 떠오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했어요 저 기상킥하고 재반정도 주고 썼죠 진짜 그냥 음 체코세븐 부급 마음에 드는거는 딱 그거밖에 없는거 같애 보고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한건데 이때 기상킥이 맞으면은 기상 양발은 맞는다 까지만 예상을 하고 양발이 맞는걸 보고 누른거지 기상킥 카운터 난걸 보고 양발을 누른건 아니에요 살짝 보일때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런거지 가끔가다가 의식하고 있을때 연각 나오면은 어어 하다가 땡겨지는 그런 느낌 있죠 분명 보고 막은건 아닌데 보고 막은듯한 착각같은 느낌? 그니까 있어요 연각 자체를 보고 막기는 진짜 힘들잖아요 안돼 사실상 보수들도 불가능하다고 하는게 연각 보막인데 연각이 보고 막히면 그 연각들이 왜 쥐룩기술이겠어 근데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에요 그냥 보고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거지 보고 때리는 척인데 자방당 따당 따당 아이씨 이게? 오 나이스 썸머스 2 안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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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홈밍기스 어퍼 아 되시간 잘해 그럼 하단 꼭 해야되 자원 쓸때까지 어 원투투 하단 꼭 해야되 자원 쓸때까지 바꿔 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 나 마이너스 포인트 장난 안찍혀요 아 잡게요 아 활밍기기 원투 나이스 이글크로우 이글크로우 보고 못해요 이글크로우는 진짜 보고 안되는 기술이에요 이글크로우 이거 보고하기 진짜 힘들어 이게 난전중에 하면은 진짜 난전중에 해야지 진짜라서 이글크로우 아 이건 카운터나서 카운터나서 카운터나면 입력 유해프레임이 좀 몇불이 좀 늘어나서 그냥 일반 노머리트랑 카운터히트 구분까지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일반 노머리 이글크로우는 지금 방금처럼 딜레이 줌을 안맞았을걸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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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 때린다 화이트 아야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킨한다니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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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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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나이스 아 자운 나오네 아 언제 나오나 했다 진짜 언제 나오나 했다 아 콤보 아까전에 좀 노린게 아쉽다 아야 쉽게 가려다가 망했네 땅땅땅 아 아 다웠어 그렇지 혹시 몰라서 또 재반격하고 있었죠 네 고생하셨습니다